이게 가장 표준적인 뉴비 세팅 이에요 액티비 스킬은 어 그리고 여기서 유비를 써야 될거 운전의 달인 자동베리어 어 체크하시고 그리고 레지상스 이거는 그냥 마이 구매를 하면 있는 거겠죠 어 이거 무조건 채용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유 피고 싶은 거 있어요 물론 진짜 아직 초보라면 파워 찾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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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탈 것 있잖아요 무조건 탈도 타고 문단을 꼈으니까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를 보랬죠 내가 끝에 버리 있으면은 가운데 느낌으로 보면서 파밍 하시면 좋아요 이쪽으로 레이더가 오나 안오나 대부분의 뉴비들이 죽는게 레이더가 오는지 모르고 레이더가 100미터 가까이 와서야 알아서 이거 때문에 죽은거거든요 그 레이더가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보이잖아 우리 편에 봤으면 이렇게 봤으면은 무조건 멀리 떨어지세요 뉴비들은 그 지역 이탈하고 바로 다른 데서 화민을 하세요 괜히 거기 있다가 죽어 뭐 이렇게 가까운 엑스 지역에다가 아이템을 버려두는건 좋긴 한데 뉴비들은 그냥 자기 생존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은 고인물들한테 맡기고 기본적으로 도망만 다니세요 하늘을 무조건 보랬죠 파밍 할 때도 보고 있으면은 블랙 오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파밍 할 때 지금 보시면은 LBCD가 기동키가 찼고 AC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뉴비분들은요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에서 파밍을 하세요 지금 E가 안 되어 있으니까 E는 절대 가지 마세요 E는 가지 말고 이런 C나 D 이런 데 끝머리에서 이런 데서 파밍하시면은 거의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 레이더가 올 일이 없거든 레이더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 안 한다고 맨날 화낸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뉴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상 보세요 레이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레이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레벨이 정말 많네요 1레벨이 정말 많네요 1레벨이 많으니까 아직은 설친 안하고 그냥 돌려만 돌 겁니다 근데 비도 설치지만 아 근데 다 됐네요 비는 아 근데 지금 설치하면 안돼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러면 아마 좀 많이 힘들거야 1레벨이 많기 때문에 힘으로 질 가능성이 있어요 막을게 2픽하고 나밖에 없는데 지금 오면 502가 오고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돌려주면 좋습니다 우리 편이 이렇게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팅 미리 깔아 두르는 것도 좋아요 우리팀 좋아하거든 이러면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플로팅 미리 깔아 두르는 것도 좋아요 우리팀 좋아하거든 이러면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어요 유비분들을 따라하지 말고 바로 변신하세요 유비는 한 대 맞으면 바로 변신하시면 됩니다 나는 방금은 변신 아낄려고 일부러 그냥 도망친 거거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유비는 무조건 변신을 해야 돼 이렇게 아이템을 모아두니깐 얼마나 좋아요 바로 쏟빛고 어 4픽 이걸로 내가 변신해줄게요 변해주고 어그라프로 반두기 뺏고 이러면 게임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게임을 이길 수가 있죠 이걸로 어머나! 자 유비분들은 가장 좋은게 역시나 생존이잖아요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더한테 발견을 안되야겠죠 레이더한테 발견을 안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더의 시선에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아주 쉬운 방법 구석에서 파밍을 한다 레이더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좋겠죠 이런 구석구석에 죽은거리는 소리 소리가 다 들리잖아 방금 여기 있었죠 이런거의 반대편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레이더한테 들킬 염려가 없어요 레이더가 저기 C지역에 있는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반대지역 A지역에서 파밍을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파밍을 할 수가 있겠죠 레이더로 이런것도 레이더 딱 위에 봐주고 어? 그래서 봐줘야 돼요 여기 여기서 보면은 대기하셔야 레이더 어디로 가는지 레이더가 이쪽으로 안오고 C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쫙 가서 이쪽에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아 돈이 없네 150원 모자름 어 저거는 자마스가 아니에요 자마스지만 자마스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먹었네 우리 팀이 윗을 항상 봐요 502가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있네 이렇게 좀 멀리 있으면 안전하게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자마스가 왔잖아 방어로 쳐주시면 돼요 멀리멀리 멀리멀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멀리멀리 왠지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구석진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쩝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 미치겠다죠 음 어디에 있을까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돼요 저런데서 죽으면은 못살립니다 저게 가장 하면 안되는 짓 중 하나에요 보면은 C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레이더가 저기를 캠핑한단 말이야 캠핑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동키랑 같이 캠핑을 하는거라서 그래서 저거는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거기 죽어야 돼 저게 가장 안좋은 예시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안좋아요 배우가 안좋은 짓이죠 둘 다 못살리겠네요 이러면 둘 다 죽었어 둘 다 꽥해버렸다 이마리야 저걸 살리면 빠르게 기동키를 찾고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안되죠 높은 곳에 가고싶은데 안되면 요런 방법도 하나가 있다 근데 D 기동키가 왜 안보이냐 저게 왜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됐냐 이때 C를 가서 설치해주면 됩니다 우리 형 어그로 끌고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힘드네요 저게 끝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내가 뭐가야되나 전투 세팅이 아니긴 하는데 D를 부겨내요 이러면 빨리 C를 설치를 하고 저거는 못 구하겠네 그러면 하필 슈퍼 트랜스볼이 A쪽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먹어? 니가 먹어라 이라시자이마세 마이도아리 에너지파 날라올수도 있어요 조심하고 저희가 그냥 뒤에서 죽었으면 더 좋아 내가 먹도록 하죠 내가 먹도록 하죠 내가 어그로 끌도록 하죠 뭐? 도둑둑 아 이게 왜 맞아? 어이가 없네? 아! 좀 평타 좀 쳐봐 친구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저 친구가 근접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접을 한 대도 못 칠 줄이야 그건 예상도 못했네요 아 꺼지고 달려! 아 뭐야 누르고 있었는데? 꺼지고 꺼지고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겼네요 아 이 게임 왜 맞아 이거 거의 무조건 이기긴 했는데 난 살려주는게 좋은데 한명은 아니 그냥 돌려라 그래 한명은 돌리고 한명은 황가치고 어 이겼다 이거 이겼네요 나이스 좀 꺼낼 이거 귀엽다 뉴비 세팅으로도 님도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 제트친구였네 너 제트인데 왜 그따구로 죽어